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앞에서 복장을 다 추고 마침을 새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바로 들어갑니다. 연습을 할 게 없습니다. 바로 현장입니다. 이 시간부터 매트로 고쳐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신고 하나 고쳐드릴 겁니다. 고쳐드릴 신규 직원 받았는데 고쳐드릴 신규 직원 누구십니까? 고쳐드릴 3명이니까? 고쳐드릴 3명이요. 고쳐드릴 3명이요. 고쳐드릴 3명이요. 여기가 센터 맞는 센터고요. 고쳐드리단이 올라오세요. 고쳐드릴 3명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진규 대원이라고 했어. 현장으로 가져가세요. 바로 현장. 지금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과장님. 네. 이렇게 한장씩 바꿔게요. 이거 개급이에요. 개급. 개급 잘 모르죠? 네. 두 개 붙은 사람도 있고 세 개 붙은 사람도 있고 소방사. 소방사. 솔병, 3개가 소방교, 4개가 소방장, 다 애울 수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청소합니다 이 센터에 제일 막내리니까 운동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 하고 그 다음에 출동을 해주세요 연예인에게 바닥 청소라니 청소라니 라고 외칠 연예인은 어디 갔나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쫄병은 바닥부터 바닥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그나저나 한 성깔 하시는 분노의 우리 조동혁 대원 성질머리는 이제 죽이려는 걸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12살이요. 아침에 초등학교를 가지고 왔고.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하는 자습 시간. 암기해야 할 오늘의 필수 과목은 무전 교신 용어들입니다. 지금 취한 이 TV 배신이 일어나기 좋은 행운이 좋고요. 어디 가요. 공부하고 좋Ze. 어디 가세요? 공부하고 있으라고. 어디 갔어요? parking've. 공부하고 있으라고요. 마시는 거예요. 왜? 남순 커피. 블랙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 옆에서. 커피 형 있던데 어디 갈라 마시는 거예요. 청사했어요. 하실라면 이쪽에서 마시고 웬만하면 청사에서 벌써 마시는 거예요. 커피 형 있던데 어디 갈라. 아니 안 마실게요. 록은 알 government. 얘기하자. 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녹음으로 국가들 마시는 거예요. 커피, 커피 드실 분 계십니까? 따뜻한 거요?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지금, 시원한 거? 따뜻한 거 음, 음, 음 야오 드미니깐